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9월에 돌아온다. 그렇게 너무나 간절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국회에 나가서 이주호 부총리 이긴다고는 말을 했지만 6개월 버티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묻는데 내가 6개월 버티면 이긴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연찬에 가서 한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파문이 많았죠. 그런데 그거는 가십과 같은 이야기는 그냥 제쳐두고 이분들이야 지금 입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나 이주호 부총리나 그다음에 조기용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분부로 맞서는 거죠. 의사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선하게 대결구도로 본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같은 편끼리 만나서 국민의힘의 연찬에 하다가 그냥 속내가 좀 드러난 거죠. 제가 노리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9월 의대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복귀 가능성이 있다.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제가 당신들 그냥 솔직하게 9월 달에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내년 또 7500명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본인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모양이죠. 그동안은 학생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지만 최근 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먼저 만나자는 연락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의대생 복귀가 미미하지만 9월에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9월 달에 복귀가 없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이주호 교육부총리만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왜곡하지 말고 의료계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mz세대는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국회 국립대 의과대학생들의 복귀율이 3.8%입니다. 여기 아주 최근인데 8시간 전에 의료공백 심화 불가피 의대생 2학기 복귀 미미 국립대 의대 9고 등록금 3.8%인데 정부 9월 복귀 가능성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설문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9월 달에 복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뜬금없이 어제 의료사태의 결말이란 방송을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의과대학 정은 증가하니까 떠납니까?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너무나 명문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서 떠난 겁니다.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답글 남기신 분을 비난하자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모모님이 너무나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주를 받아서 떠난 것도 아니고 의대생들이 누군가의 여러분들 사주를 받아서 휴학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휴학을 한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밤을 새서 여러분들 노력하던 것이 미래가 없어서 떠난 겁니다.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도록 국가정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 떠난 겁니다. 본인이 선택에 떠난 거지 한덕수 여러분들 총리 말씀처럼 누구 사주받아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미래가 없어서 떠난 겁니다.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고 더더욱 필수과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떠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정확하게 뭐죠 미래가 없어서 떠난 겁니다. 압권이죠 압권. 지방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방의대의 입학정원을 증가시켰지만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시설이 없는 지방의대 출신은 서울 수도권 병상 있는 대학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눈송임도 되지만 수도권으로 취업 가는 의사들 지방에서는 이기주의자로 몰아시올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참고 지냈지만 이제 젊은 의사들은 깨어난 게 된 것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벌집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압권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나 한덕수 총리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일인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다 깨어난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벌집통을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필수가로 복귀할 가능성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각성을 한 겁니다. 사람이 각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위관리들이 나이들이 많은 기성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mz세대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죠? 나오는 처방들이 계속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pa 간호사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의 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배우는 것이 다르고 그다음에 교육의 목표가 다르니까 아마 pa 간호사들은 특정 영역에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합주로 판단되는 것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겠죠. 간호사분들을 뭐 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두 영역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름들 또 하나의 큰 오판 가운데 안 한 거죠. 정부 관리들이 대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pa 간호사에 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은 아마도 지도하는 의사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쟁점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구리님은 현직 의사분이시니까 50대 중후반이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이 이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을 무참하게 수탈해 온 거 아닙니까? 저임금으로 거의 착취구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돼 온 겁니다.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 보수를 지불했어야 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낼 수 있었던 동기는 이 고대한 기간을 끝나고 나면 전문의들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거칠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의사 밥그릇을 지켜주지 않으면 밤에 당직을 쓰는 의사 밥그릇을 지켜주지가 않는 겁니다. 밤에 당직을 쓸 전문의가 없다 이겁니다. 언급 대처 전문의가 없어서 국민은 중증이 걸리게거나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돈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계약관계가 다 끝난 겁니다. 수련병원하고 계약관계가 지금은 다 끝난 거죠. 사표 수리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전에는 무슨 비빌 언덕이라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다 남남이 된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간 거죠. 이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밥그릇을 그냥 깨버린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면 다음에 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가능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정의로움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정의로움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건데 지금도 합당한 몫을 돌려주지 않고 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도 뭡니까 착지를 하겠다고 하니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위 정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개원의 이름 취업해가지고 훈련 받은 다음에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특히 필수효과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 사태가 장기화될 겁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겁니다. 응급환자 중증환자가 죽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막 그릇을 지켜주지 않는데 그런데 더 딱한 것은 밤에 당직 서고 낮에도 근무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야간 당직을 쓰고 오퍼 없이 곧바로 이런 낮에도 일하는 그런 종류의 씩씩한 그런 젊은 전공이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지금도 무슨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벌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야간 당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야간 당직을 살고 서겠습니까 생명을 갉아먹는 일인데. 그러면 지금 응급의료과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럽니까 아니 그분들은 뭡니까 아니 자기가 나가면 병원이 무너지고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들은 옛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생명이 계속 그냥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나이가 드신 의사분들이 나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당신 진짜 죽는 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응급의료과에 밤새감에 여러분들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이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신체리라고. 보시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떻든 표현된 문장을 보게 되면 전공의들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욕을 먹을 일인 거죠. 현재 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시작한 전공의에 있다고 했다. 집단사직을 조작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걸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급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야간당지 못 쓰겠다고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일 열심히 하고 있던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가로막았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성세대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단물만 다 쭉쭉 빨아먹고 후손들한테 선거도 망쳐서 물려주고 의료도 다 망쳐서 물려주고 빚은 천문학처럼 쌓아서 물려주고 어느 친구가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겠습니까 본인들은 여러분들 부모들이 고생해 가지고 좋은 시절 다 지냈지 않습니까 한두수 총리나 이지호 씨나 이지호 씨나 좋은 시대 나가지고 뭡니까 미국 유학도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 겪으면서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1960년대 이런 사람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이러면서 성장하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과군하게도 이런 미국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참 좋은 기회 그래서 나라 생각하게 되면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고마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앞서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부모들 한테 여러분들 고마워하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960년 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망가뜨려 가지고 그냥 기본권 하나 이런 행사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의료체계는 완전히 박사를 내놓은 선거가 망쳤으니까 다음에는 기본 사회 만든다고 별 지랄들을 다 할 거고 교육을 제대로 하나 여러분들 지금 마쳤습니까 사교육 없이는 아이들이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고 어느 분야나 뭐죠 정실주의가 파고들 수 밖에서 무슨 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 아름함으로 해 먹게 법조계를 보면 전부가 뭡니까 다 검사하다 나와 가지고 뭡니까 한 건에 수십억씩 챙겨 가지고 그런 짓들 해 가지고 유사시에 여러분들 누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다 해 먹는 놈들이 다 먹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젊은 전공의들한테 앞날 완전히 이런 해놓고 나서 지금 한덕수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문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선거 문제를 오래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쟁점 되는 것을 안 다루려고 했죠 그러나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한수 총리마다 지금 70대 중반 이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세월이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1만 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한자개설 떠난 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사직과 휴직을 결정하려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질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 시각이 강하고 휴학을 하거나 여러분들 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개인의 일신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누가 여러분들 그걸 사주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말을 해도 진짜 참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다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기가 찬 거죠 내가 사표를 던지는데 내 밥줄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이런 사직서를 내는데 누가 그걸 사주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읽고 2월 초까지 자기 자리에서 일을 잘하고 있던 전공의들이 왜 갑자기 사직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덕수 여러분 총리 이야기에 따르면 불순한 세력의 사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현실 인식이 진짜 아득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주겠다 수련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걸 특례라고 하면서 정책을 난발하지 않습니까 현재 의료체계의 어려움이 사직한 전공의에 있다고요 전공의가 왜 사직이 됐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직과 휴학을 개별적으로 생각해 결정하려는데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미 소환과 조사를 발견해서 벌써 사법 처리했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냥 놔뒀겠습니까 놔뒀을 리가 만무하죠 정부는 의사를 젊은 의사들을 끝까지 몰아가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두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박단 씨 전공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을 있는 박단 씨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자 알아서 사표낸 거지 누구 사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냐 전공의한테 그동안 얼마나 희생을 강요했다고 그렇게 이러면 공치사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는 국무총리도 계셨는데 그분 그립습니다 같은 사람이네요 전공의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우리 사회가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련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수 총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기록이 다 남으니까 여기 보시면 내년 3월에 전공의가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돌아오고 말고가 아니고 사표 던지고 다 각자 길로 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전공의들은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자 일반 의료 취업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는 것은 의료 환경이 현저히 나아지면 그때 생각해 볼 작정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공부만 하던 모범생들이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죽으라 공부해서 의사되면 소득도 괜찮고 존경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욕이나 먹는데 뭐하러 그런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딱 맞는 의료 시스템이란 게 이름은 뭡니까 집 밖에 나가게 되면 개원이들은 수없이 많지만 막상 응급질환자가 되거나 중증질환자가 되면 수술해 주거나 그런 의사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딱 수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한 분께서 여러분들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취소하기 이전에는 전공의들이 절대 병원에 안 돌아올 겁니다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그냥 두라고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 고함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 돌아오면 야간 당직 설 수 있는 여러분들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야간 당직을 쓰고 낮에도 당직을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올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1년을 거쳐서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겠다는 조카를 설득해서 개인 피부과에 피부 미용 배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필수과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안을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료 소송일은 남발되는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